미래를 선도할 바벨 모터스의 비전, 보시죠. 뭐야, 이거? 왜 돈 3억밖에 안 돼, 뭐? 지금 내가 공평화 수 있는 게 2억밖에 없어요. 아니, 바벨 모터스의 대외한 비전 기획팀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나한테... 노조 탄압한 문건들 그거 엄청난 거라던데. 같은 짓 하면 당신 정말 끝장나. 내가? 에이, 아니지. 나야 뭐 바벨 화학의 바지 노조 위원장이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 바벨의 실세인 비전 기획팀장 당신이 끝장나겠지. 당신이 다 꾸민 일이니까. 내가 꾸민 일이 아니야. 난 그냥 회장님 명령따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에이... 아, 지금 뭐하는 거예요? 빨리 끄세요! 뭐... 톨톤에 손만 대봐. 회장님 명령따로 움직이는... 회장님 이름 나왔잖아. 빨리, 빨리 하라고. 어? 어떻게 할 거냐고. 뭐야. 캐러멜 팝콘이라 그랬잖아요. 팝콘은 오리지널이죠. 자기 맘대로 살 거면 왜 물어봤지? 회장님. 대신 재미난 거 보여줄게요. 팔 길이처럼 생생한 장면으로. 저 통쾌한 장면 말고 뭐 또 있어요? 보고 싶은 거 있다고 그랬죠? 장사 부회장. 빨리. 네. 네. 야, 이거 빨리 끄라고, 새끼야. 이게 뭐... 뭐야! 하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5... 4... 3... 3... 1... 3. 4... 5. 5. 4.. 7.